안녕 저 고모야 고모 안 뜯겨 안 뜯겨져 오늘은 부여름맞이 배털 밀어볼까 합니다 강아지들이 배로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름마다 배를 밀어주곤 했는데 바디깡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동안 못 밀어줬어요 바디깡을 새로 사서 배를 밀어줄까 합니다 팔 밀고 자르고 부대고 발톱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쇼아, 도쿄야 쇼아, 도쿄야 쇼아, 쇼아 쇼아, 쇼아 쇼아, 쇼아 쇼아, 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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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cia, 쇼아 쑤아 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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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해알 툼아 wipes 아니야 being inverse 헷 도쿄 공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근데 여기가 무슨 설치로 있어 이걸 설치해 ㅜㅜ 먹었어... 마파랑은 우울 너 어떡해 야 부부 씨앗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나마 이제 잘 했던 것 같은데 이 팔 같은 데는 정말 빗지라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잘 안 뜯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고무야 고무 안 뜯겨 안 뜯겨져 안 뜯겨져요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내야 돼 힘들었다 빗! 해볼까? 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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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약 때문에 가위도 쌌다 해야 되는데 진짜 잘 되는데 누가 보면은 거지게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신나게 노니까 좋아? 뽈뽀이있다 뽈뽈 댄스 이제 좀 덜 더울 거야 왜 거기 앉아 있어? б움 아이ЛЬ 포이 나 봤어 열좋ga 이제 좀 덜 더울꺼야 왜 거기 앉아있어? 응 아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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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